네 일단 오늘 개막전 2대0으로 이길 생각으로 왔는데 제가 2세트 때 뱀픽적으로 많이 실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졌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그런데 개막전 승리해서 기쁘고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네 저도 오늘 개막전에 이기는 게 저희 앞으로 서머 분위기에 되게 이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힘들게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한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 시즌에 비해서 챔퍼폭도 그렇고 운영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 그래서 낮은 경기에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일단 운영적이나 솔직히 챔피언 같은 것도 제가 전보다 좀 더 자신 있는 것들이 몇 개 늘었다 생각해서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도 같이 랩터 선수가 올라오고 같이 연습한 기간에 비해서 스크림 성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많이 좋아서 뭐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은 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좀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잘하는 선수를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쓸 예정이고요. 운영적으로나 싸움적으로 전체적으로 잘하는 선수를 좀 쓸 생각입니다. 그 랩터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운영적으로 팀적으로 좀 더 융화가 잘 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운영적으로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그 윌러 선수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둘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뭔가 분위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잘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실 분위기 쪽으로는 둘 다 저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과적으로 이게 롤이란 게임이 스크림이 이겨야 분위기도 좋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분위기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봤을 때 누가 주저인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팀 쪽으로 좀 잘 어울리고 잘하는 선수가 계속 LCK를 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저랑 비슷한 류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되게 잘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동생이라 좀 그냥 잘 챙겨주고 그냥 좀 친해지고 해가지고 그냥 뭔가 플레이 쪽으로 랩터 선수가 되게 들어가서 막 싸우는 걸 좋아해서 저랑 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. 휴식기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사실 정글 선수도 계속 경쟁을 계속 해봤고 스크림에서 그러면서 좀 뭔가 한뜻으로 이제 인게임을 바라보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챔피언도 최대한 넓게 스크림에서 많이 활용도 해봤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딱 오늘 첫 경기를 봤을 때 제가 좀 이 세트 때 뱀픽적인 실수만 안 했다면은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오늘까지 봤을 때는 뱀픽적인 부분 빼고는 그래도 스크림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질문은 어떤 것이죠? 그냥 뭐 딱히 얘기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이제 같은 게임을 좀 보도록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. 팀적으로 사실 모든 팀 좀 이기고 싶고요. 좀 특히 광동이 저희랑 제일 경쟁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광동전 그리고 담원 KT 모든 팀도 이기고 싶습니다. 담원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그런 부분 좀 사과를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래도 승리를 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계속 제가 휴가도 좀 별로 안 주고 이러고 있는데 좀 힘들겠지만 끝까지 참아서 좀 열심히 해보자고 하고 싶습니다. 네 일단 그 개막전을 승리로 이제 마무리하게 돼서 좀 많이 기쁘고 추후 경기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. 저도 오늘 개막전 이겨서 너무 좋고 다음 경기 좀 힘든 상대인데 그래도 저희 저력을 보여줄 수 있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